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조계종 자원봉사단 10년, 20년 근속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었습니다. 올해 10년 근속우수자원봉사자는 중림어르신 데이케어센터에서 봉사한 늘사랑회팀의 김진대 씨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서지원 활동을 한 이복주 씨,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한 가람회팀의 전금순 씨 등 총 18명이 수상했습니다. 20년 근속우수자원봉사자는 하은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봉사한 홍년회팀의 홍금자 씨와 홀트보호작업장에서 봉사한 이공회팀의 황옥순 씨 등 총 2명이 수상했습니다. 자원봉사자들은 부처님의 동체대비한 자비실천의 원력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해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